얘기 좀 하자 나는 스카이림에 남겠지만 알려줄 소식이 있어 해, 엄마에 만날 수 있잖아? 함께 함께 가볼 수 있잖아 그 말 말하는지 말해? 이건 이제 말레삼이랑 얘기한거죠 얘기하기로 한거 보내줘 사실 나 투스토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마 간 다음에 만나지 않을까요? 보내줍시다 넌 필요 없어 드래곤보이? 그게 뭐지? 아, 세이브하고 남게 됐을때 결과를 볼걸 그랬나? 아, 됐어 내게는 나아갈 미래가 있어 드래곤보이? 넌 무서워 넌 무서워 넌 무서워 넌 무서워 넌 무서워 넌 무서워 윈터월드 모르간 타이토스 미드 1세와 시루디렛 이그모 사이에 태어난 서자였어 그리지 말아줘 잠깐만요 자동 세이브를 하나 하고 한번 동료로 만들어볼까? 남게 한번 해보죠 남게 한번 해보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끝나는거야? 야 어디가 아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 어쩔 수 없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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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긴 크레딧이었는데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이미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청 길기 때문에 엄청 기네요 이제 동료가 된 상태인건가 내가 알기로 복장... 포옹 뭐 이런것도 있네 복장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이거 말고 내가 기억하기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 있거든요 어 긴 스트레이트 어 이런 머리도 있네 나 이건 처음봐 넌 짧은게 어울린다 야 보이시한게 말린 머리 넌 짧은게 어울려 우리 진짜 미인들만 짧은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볼까요 진엔딩 뭐 갖고 있냐 아 이게 다야 제니 갖고 있네 이봐 괜찮은 뭐야 괜찮겠지 뭐 한게 없는데 그러면은 옷 복장도 다 봤잖아 나 다 봤죠 원래 있던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헤어지자 크레딧 또 봐야되나 하핳 아 대사좀 하자 황제가 너에게 부르마의 백작부인 자리를 내리고 싶다고 하군 농담 아니야 어 이건 니 유산이야 넌 가야만 해 헤어져야 돼 아 잘할 수 있어 빨리 가 아 시끄럽고 이제 니 미래는 내 니 손안에 있어 니가 원하는 내 걸맞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야 음 안 만나겠단 뜻이죠 아 아 헤어지는거 먼저 보고 볼걸 분이 깬다 아 안 움직여놔 이렇게 가고 투로 이어지는구나 아 아 시끄러워 빨리 가 아이 씨 말 존나 많네 예 아 아 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투는 바로 가야되나 오 스카이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듯 아 이야 스카이림 하기 전에 달빛조각사가 조회수가 5천이 넘어 가는데 지금 요즘 스카이림 25? 충격적이야 아주 유입이 없어 다른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요즘 이제 좀 바... 뭐야 왜 왔어 시참 좀 할까 하는데 스카이림 바로 이어서 가죠 투 투 이어서 가고 투 볼라고 사실 한거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야 근데 벌써 꽤 진행이 됐어요 리그모가 아니라 저번에 글램몰이랄 때는 28화정도에서 끝났던것 같은데 벌써 화수가 40화정도 됐나요 원이 40화정도입니다 2도 한 그정 되겠죠 몇년 걸린 모드니까 더 길수도 있고 야 그러면은 모두 한 시리즈로 나 부르고 있네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알로뷰라고 하네요 드래곤본 가디언 제너럴이지 가디언 제너럴 드래곤본 어 저기 간다 크레디스 봤으니까 끝났다 아... 부르마에서 온 편지요 아 망골도 줬어 진짜 하토 징징돼서 줬나봐 가시나 볼까 한번 와 진짜 맵 끝이다 어 저거 뭐야? 탑같은거? 와 가져? 저 탑 뭔데 그럼 아 못가지네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한번 읽어볼까요 쪽지? 드래곤본 드래곤본 리그모어가 잘... 아... 드래곤본 너무 흥분했어 리그모를 잘 보살펴줘서 고맙네 약속한 보수 나머지 흥맥을 받아주게 더 줘야 되는거 아니니? 리그모어는 하긴 뭐 무기 받았으니까 올드브랜드 리그모어는 부르마이 부사에 도착했고 아 벌써? 자네에게 몇마디 하고싶다고 하다고 니 편지 하나를 잘 읽어보게나 일망골드는 자네의 것일세 바랜다르 있잖아 드래곤본 그건 그냥 튀어나온 말들이야 내 입에서 나온것들 말이야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 드래곤본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단 당신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어 당신만 괜찮단 말이야 한 편지를 같이 썼냐 뒷페이지에 써도 될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씨 얼마나 두줄 삐져나왔구만 당신은 편지를 받고 싶지 싶어하지 않을 수 있을걸 알고 있어 몸조심해 그리고 언젠가 이쪽으로 찾아가죠 까먹지 말라고 안녕 드래곤본 리그모어 xx 뭐죠? 여긴가요? 리그모 쌍렬 아흐흐흠흠 이렇게 말해도 저는 이제 여관으로 가면 바로 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투 를 하도록 하고 일단 1편을 마무리 지었으니까 바로 할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 엔딩도 봤는데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뿅 ней 나의 나의 chw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